안녕하세요 유지식 팩토리의 권핀 입니다 오늘은 그 캡컷으로 편집을 할 때요 영상과 사운드가 같이 있는 레이어에서 그것을 편집을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딱딱 붙지가 않습니다 삭제를 했을 때 그 아마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편집을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영상을 가져오셔야 되죠 여기 영상 가져오기 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을 클릭해서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전 이미 갖고 왔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편집했던 거 하나 갖고 와서 끌어서 여기에 갖다 놨습니다 영상 파장이 밑에 아주 작게 보여요 여기 보이실 텐데 그런데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의 화면을 보면서 편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파장을 보면서 편집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파장을 하나 따로 빼서 자른 다음에 같이 붙이는 작업을 좀 해볼 거에요 파장을 일단은 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장을 빼시면 안되구요 하나 더 복사를 만들어서 파장을 빼셔야 되요 우클릭을 하시구요 여기서 복사 그리고 이 지금 바가 맨 앞에 놓여지게 하구요 그 다음에 우클릭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클릭을 하시고 개별 오디오 라고 클릭을 하시면 되요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클릭을 한 다음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삭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장이 이제 잘 보이는데 어 조금 더 늘려 볼게요 그러면은 키보드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이렇게 올려 주면은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죠 어 이 부분까지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전 이 부분 뒤에 부분은 다 삭제를 할게요 갖다 놓고 두 개를 다 같이 삭제를 할 거니까 드래그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잡은 다음에 여기서 분할 눌러 주시면 되는데 키보드에서 컨트롤 b 를 누르셔도 돼요 컨트롤 b 를 누르시면은 이 뒷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 뒷부분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딜리트 버튼 누르셔도 돼요 저는 이제 내용이 너무 기니까 삭제를 한 겁니다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려서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아 이제 파장을 좀 쉽게 볼 수 있게 됐네요 맨 앞으로 좀 옮겨 주고요 얘도 맨 앞으로 옮겨 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소리가 깔끔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요 소리가 좀 울리는 듯한 느낌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 아래 중에 하나를 네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위꺼를 음소거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들어보시면서 삭제할 부분 말을 잘못했다거나 ng 가 났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저는 여기 들어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분할을 시켜서 컷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삭제되어야 될 부분이다 여기서부터 이 두 가지가 다 잡혀야 되니까 두 개를 다 잡고요 컨트롤 b 분할을 시키고 또 들어보시다가 여기 분할을 시키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정도 또 분할할까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ng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세 개가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 두 개를 이제 ng니까 삭제를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우클릭으로 해서 삭제 어 근데 위에 거는 알아서 뒤가 딱 갖다 붙어요 근데 아랫부분이 안 붙습니다 이것 때문에 편집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캐컷이 좀 불편한 점이 이거거든요 다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얘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z 키보드에서 누르셔도 됩니다 네 네 이 상태에서 일단은 얘를 풀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잡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도 ng라고 그랬죠 이렇게 민 다음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면서 그냥 러프하게 편집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 아래 오디오를 다 잡으시고 삭제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싹 없어졌죠 그럼 얘네들이 붙어야 되잖아요 얘를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붙습니다 그러면 1차 편집이 대충 다 끝나요 아주 명확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1차 편집에서 다 드러냅니다 어 근데 조금 더 섬세하게 편집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편집하기가 또 불편해요 그럼 다시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요 컨트롤 c 키보드에서 하셔도 됩니다 얘를 다시 앞으로 옮기고 여기서 붙여넣기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 상태가 지금 위에 게 잡혔잖아요 여기서 다시 우클릭 여기서 개별 오디오 그럼 다시 얘가 또 뜹니다 얘에 해당하는 것만 그리고 위에 거는 이제 없애도 되니까 삭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지식 팩토리의 건필입니다 일단 사운드를 이건 묵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소리만 갖고 온 겁니다 나중엔 얘는 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보내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컨트롤 하고 마우스에서 휠을 해서 이렇게 늘려준 다음에 다시 들으시면서 조금 더 섬세하게 음 한다거나 네 한다거나 이런 소리는 좀 잘라주면 더 좋지 않아요?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 b 에서 분할을 해주셔서 다시 또 이런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어 이거 밑에 게 안 잡혔네요 네 다시 하얀색으로 돼 있을 때만 잘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잘리는 거고요 두 개가 다 있을 때만 한꺼번에 같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필요 없는 부분 다시 날려줍니다 켜놓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얘를 다시 끕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그 다음에 얘도 딜리트 그리고 이제 한번 쭉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밑에 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클릭을 하시고 삭제를 합니다 그럼 다시 얘네들을 붙여줘야 되죠 다시 붙이겠습니다 얘를 다시 마그넷을 다시 켜줍니다 네 그러면서 편집을 한 두 번이나 많으면 한 세 번 정도 대충 편집을 하면은 어느 정도 편집이 다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얘 다시 하고 복사해서 올리고 다시 사운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다 된 다음에는요 지금 현재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음 소거했던 거 다시 해제시킬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식 백토리의 건필입니다 어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이 잘 되는 거죠 캡컷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얘를 그대로 쫓아가면은 아무래도 사운드의 파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이 굉장히 간단해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면은 사실 다른 뭐라 그러죠 유료 편집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지식 팩토리의 건필이었고요 구독, 좋아요, 알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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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